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우려를 나타내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현지 시간 10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러시아의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수출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또 북한이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가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규탄했습니다.